죽었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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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데 오래 내서 바짝 마른다 거기까지 나뭇가지 좀 찾아봐요 낮에 오니까 아저씨가 10시 부탄 가스 가지고 불표시대 그러게 한참 아빠가 했단 말이잖아요 한참 불표져라 저번에 한번 물 피우고 갔는데 되게 힘들었었잖아 그러지요 한번 해보니까 정말 힘든 줄 알았고 되게 부끄러워 봐요 너무 좋다라 그래 한번 넣어봐 위험해요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.